스피커로ness 레슨의 스템팅! 안녕하세요! 스템팅입니다! 네 여러분, 비 더 썩 공연을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? 오~~~ 오프라인 공연도 참 설레는데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더 많은 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쁨입니다. 오! 맞아요. 진짜죠. 맞습니다.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은 언제부터 공배를 할 수 있죠? 6월 8일 지금 이 시간인 2시부터 위버스 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아 이건 놓칠 수 없죠. 바로 알람 맞춰 두어야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은 어느 날짜에 하는 걸까요? 아 우리 패러들 이틀 다 보고 싶은데 이틀 다 하면 안 될까요? 네 6월 25일, 26일 이틀 다 만나보실 수 있는 데다가 월TV의 투데이패스에는 이전에 어떤 특별한 콘텐츠도 있다고 합니다. 네 맞습니다. 바로바로 위더썬 공연 제작기 비하인드 씬을 살짝 맛볼 수 있다고 하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 멀티뷰로 저희 공연의 다양한 모습도 보시고 끝나고 비하인드 영상까지 볼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네 저희 모두 요즘 공연 준비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. 캐럿분들을 만날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그러면 우리 곧 만날 그날까지 늘 언제나 건강 조심하고요. 즐거지 빅세븐티였습니다. 네 세븐티 감사합니다. 안녕 네 세븐티 감사합니다. 내 주일로